유엔비테크는 창업된 지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전문으로 하는 솔루션은 분산처리 시스템과 그린IT 부분, BIT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그린IT 부분에 있어서 그린이다이어트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린이다이어트 솔루션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로서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통해서 PC상의 대기전력을 절감시켜주는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드웨어 제품이 필요없이 기존 하드웨어 솔루션에 소프트웨어만 탑재를 하여 회사 내의 탄소 배출량과 전기 절감 효과, 나무 심는 효과 등 기타 여러가지의 레포트를 나타낼 수가 있고 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린이다이어트 솔루션은 크게 사용자 현황과 사용자 관리, 정책 관리, 리포트 기능 크게 나누어 줄 수가 있고요. 사용자 현황에서는 실제로 데이터가 지난달 사용 현황과 이번 달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현황에 대해서 통계적인 데이터가 디스플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밑부분은 팀별로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클라이언트에서의 걸려있는 현황에 대해서도 지난달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황에서는 특히 전력 사용량과 절감된 전력량, 그 다음에 전기료, 탄소 배출량, 석유로 대체를 했을 때의 절감 효과, 나무 심는 효과, 전등으로 대체를 했을 때의 절감 효과 등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솔루션을 도입을 했을 때 기업은 녹색형용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으며, 탄소 배출량을 많이 절감함으로써 친환경 사무실의 효율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백전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절전 상태에 따라서 디더스라든가 외부의 기밀 자료 노출 이런 부분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린이다이트 솔루션을 사용했을 때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그린비즈의 인증 솔루션에 아주 효율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час 불만 한 상태에 따라서보지 않아서 약해 도 possibleruction, 조직장은 평화의 단체를 raz profesional을 słuaiffe 한reated 무조건 언급합니다. ường의ということ, 전에 양들로 위map을 해완했을 때 상reat 말씀드린 것입니다.